기자,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이번에는 하버드 선임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AI를 주제로 공감 칼럼 내일의 이야기 함께 써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변신을 잘 하시나요? 하버드 선임연구원. 어떻게 거기 가시게 된 거예요? 하버드. 네, 아마 하버드 쪽에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테크 기술들이 상당히 좋고 또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활발했었기 때문에 그 커리어를 하버드에 와서 함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23년 1월 달에 하버드에 도착하니까 그 해에 화두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반도체 무기화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일본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 대만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을 함께 초비행을 했더라고요. 선임연구원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꼈죠.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 그리고 ai 얘기도 좀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책을 두 권을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연달아 내셨어요. 한 권은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내셨고 한 권은 ai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좀 연결된 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월 달에 이제 2024년 올해 1월 달에 반도체 주권국가 책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 주권국가는 그동안 반도체가 왜 무기화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각국이 이것을 왜 국가 전략으로서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기술의 선봉장에 서야 되고 이 패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 패권의 싸움에 바로 미국과 중국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가 바로 반도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반도체 주권국가의 주된 테마입니다. 그리고 ai 신들의 전쟁은 이제 그 반도체가 저는 반도체가 3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3기의 핵심은 바로 ai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 시대를 맞아서 새로 뜨는 인물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샘 올트만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 세 사람이 벌이는 각축전 속에 AI의 역사 그리고 ai의 미래가 담겨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책을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 두 권 다 사서 읽고 있거나 읽었거나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한 30년 근무하신 분같이 굉장히 잘 아셔가지고. 제가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정치권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mbc 경제부를 1988년도부터 있었어요. 88년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이제 막 태동기였고.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디램 개발. 이런 뉴스를 거의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내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취재 기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1980년대 말에 이제 제주도 포럼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나는 반도체에 미쳐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거의 한 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반도체를 좀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니까 방송국의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통신기술 텔레비전에 비디오 온갖 그 기술의 부품들이 전부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가서 잘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지. 전부 반도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좀 친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그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돼서 제어의 첫 일성은 이제 우리나라가 중소벤처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 해야 되고 패키징도 해야 되고 이제 반도체의 어떤 대전환기가 왔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본과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기술을 어떻게 연계시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는 게 저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이 어젠다에 굉장히 천착을 많이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에 와서 성과를 거두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제 반도체의 무기화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지금 미중 갈등의 배경에도 반도체를 둘러싼 그런 갈등이 있는 거고 한국이 또 중간에 껴 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는 특정 어떤 이상으로 기술력 이상으로는 아예 거기에 투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반도체가 무기화됐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죠. 미국에서 시작한 거고 미국은 반도체만큼은 우리 거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트랜지스터의 개발 발명 이런 것도 다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깨달은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패배 원인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재래식 무기로는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 승산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처음에는 지상전을 하지 않고 공중전으로 끝내려고 엄청난 폭탄을 투하하는데 그 폭탄의 명중률이 9.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발을 쏘면 90여 발이 다 오발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재래식 무기에다가 센서의 기능을 달고 거기다가 통신장비를 붙이니까 이렇게 되면 유도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어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는 계산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 계산을 하고 거기에 센서를 붙여서 타겟을 분명히 하는 유도무기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베트남전 패배의 교훈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집중적인 투자가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약 25년간 투자를 해서 1990년대 초에 걸프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원임 자체가 반도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유도무기 스텔스기니 이런 것들이 걸프전의 새로운 무기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걸프전의 승리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소련의 멸망인데요.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인가요. 그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왜 망했느냐. 이 소련의 멸망도 결국은 소련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또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는 이제 소베트 연방의 해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도무기를 만드니까 소련이 요격미사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격미사일을 만들 예산이 소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레이건 대통령이 콜하는 군축무기협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핵무기 군축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소련은 그렇게 쇠퇴해서 1991년도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이 이러한 소련의 멸망 이전에 세계 최초의 스푸트니크 위성을 쏜 나라가 소련이고 이것이 1957년도인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57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소련의 기술이 미국을 앞서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소련을 따라잡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럼 이러한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련처럼 그 소련의 뒤를 쫓아가지 않고 미국의 패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이 시진핑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반도체 굵기 선언을 하죠. 반도체 굵기. 굵기.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반도체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 패권 전쟁을 오히려 중국이 시동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시발점 그 핵심의 이 반도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무기화라는 말은 이 반도체가 각국의 어떤 패권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여기서 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패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의 반도체 무기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이제 메모리 쪽은 한국 삼성전자라든지 한국 그리고 파운드리는 대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권 국가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가 사실은 수출하는데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는 그동안에 국가 간 스포츠팀처럼 이렇게 잘 분업적 협력이 이루어지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는 한국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일본은 소재부품 장비 그리고 미국은 설계 그리고 이 패키징 기술은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싱가폴도 조금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개발을 1기 반도체로 본다면 그동안에 컴퓨터에 들어갔던 스마트폰 시대까지의 반도체가 2기 반도체입니다. 메모리를 이제 연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3기 반도체 ai 반도체가 왔는데 미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 제조 역량을 동남아 국가들한테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한테 다 100%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본토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조와 생산까지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이 대전환기에 한국과 대만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최근에 어쨌든 미국이 본토로 지금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다 지금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업은 남은 지언정 국가로서의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한국은 지금 이게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반도체 주권 국가에는 이것을 반도체의 신에치슨라인 이렇게 제목을 달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있고 한반도는 북한 리스크가 있으니 한국과 대만은 현재에 하고 있는 그 캐파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등장하는 ai 반도체 로직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로직칩은 좀 더 더 분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일본에게 주고 싱가폴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 대신에 일본과 싱가폴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일본의 로비가 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985년 플라자 협정 그 직전까지 일본이 g2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g2 국가로서 일본이 그런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85년도까지는 모든 반도체 제조 역량의 최강국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미국에서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일본의 로비가 통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로비가 통해서 일본은 호카이도에 ai 로직칩을 만들겠다라는 아주 장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 2나노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무슨 2027년부터 2나노야 지금 28나노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이제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전력. 이 전력 문제가 저는 기술력만큼 이제는 앞으로서 중요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호카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반도체의 3대 조건 사람 전력 물 이 세 가지 중에서 전력은 재생에너지가 매우 풍부한 곳이고 물은 호카이도가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아주 다른 지역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은 일본이 지금 약진하고 있고 한국의 위기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단순히 무슨 수출 전략 물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무기화돼서 세계의 어떤 지정학적 판도까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었고 한국이 지금 배제되고 있다. 굉장히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이 지금 미국 쪽의 로비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이쪽에서 많은 포션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걸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줬다가 좀 시간 관계상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관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서는 호카이도 지역에 여기가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일본의 우수한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이쪽이 좀 거점이 돼서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투나노를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은 tsmc를 구마무또에 끌어들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tsmc가 왜 일본에 투자를 했을까 그거는 tsmc가 중국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tsmc 너희들은 중국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대만에만 그렇게 집중돼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미국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tsmc가 구마무또에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의 아리조나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어떤 대만과 일본의 발빠른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굉장히 속도감이나 전략 면에서 저는 뒤처져 보인다. 이것이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이제 ai 시대가 2023년에 채치pt가 튀어나오면서 본격화됐고 2024년은 그러니까 2023년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혁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2024년은 이런 어떤 ai의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의 내 손안의 ai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내 손안의 컴퓨터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내 손안의 ai를 어떻게 이 디바이스에 옮길 것이냐는 산업적 측면의 전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최초의 ai 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ai가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다른 인터넷과의 교신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최근에 폴드식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다른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은 이미 채치pt하고 손을 잡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애플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치pt하고 손을 잡은 거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구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구글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제미나이라고. 네이버는 아직까지 그 수준에 달하는 슈퍼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갖고 있긴 갖고 있어요. 네이버 자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을 때 한국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와가지고는 과연 한국을 선도하는 ai 기업이 어디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또 그런 기업인이 누구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위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라는 건 결국은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고 하드웨어 측면이 있는 건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제 오픈 ai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나왔듯이 이쪽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갖는 건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클로버인가요 클로버? 클로버 쪽을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오픈 ai나 재치 pt나 이런 데를 따라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한계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거는 훨씬 더 데이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뒤처져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처리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은. 그렇죠. 일단 이제 슈퍼컴 파워링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슈퍼컴이 지금 우리나라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컴이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슈퍼컴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 순위가 한 15위에서 20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 2019년도에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됐을 때 이 슈퍼컴 문제가 등장을 해서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그때 삼성, lg, 네이버 다 점검을 해봤는데 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하긴 했는데 채치 pt의 성능만큼의 그런 아주 강력한 투자를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뒤처지기 시작한 첫 번째 원인이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문제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왜 약하냐. 이거는 유연함과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연함과 다양성. 유연함은 어떤 거고 다양성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화시키면 똑같은 거를 계속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리더십이 수직적 리더십으로 명령과 지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분위기나 사회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하나의 독불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도 그렇고 너무 수직적 리더십으로 가고 아직도 그것을 못 고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이슈가 하나 불거지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슈가 불거지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 문화가 익숙해져야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되고 또 협업이 돼야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거친말로 내면은 거의 다 망하거나 안 된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니까 예를 들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조금 취약하다라는 게 아무래도 그런 다양성.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토론 문화가 정착이 돼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조직적인 어떤 토론이 만들어져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하고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는 그 인종적 다양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그 나라가 인종이 다양하니까 도 있지만 그러니까 특정 인종이나 특정 나이나 특정 성별에서는 못 느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유리천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성들이 임원이 되는 대기업의 3%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 것도 인종적으로도 단일 민족 신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데는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위기라고 한다면 장관님의 해법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첫째 정부가 예를 들면 민간기업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학자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잘 썩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ai 국가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건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든지 참여해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연결점을 연결고리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중기부 장관할 때 처음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하니 스타트업을 뽑아서 설계를 좀 같이 키우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암에다가 그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암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0개의 스타트업을 뽑아서 아암의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설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는데 거기서 큰 회사들이 요새 퓨리오사라든가 리벨리온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퓨리오사는 지금 tsmc하고 이미 ai 반도체를 설계에 들어가서 만들고 있고요. 리벨리온은 삼성전자하고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분업적 협력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이 부족한 건 자본이거든요. 이 자본을 대기업이 서포트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 전략을 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국가가 어쨌든 플랫폼을 깔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참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얼마나 협업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관님의 이런 해안이 또 정부 정책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기벤처자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AY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